아 여기도 신대방역 지상청 원룸이구요 신발장이 인상깊네요 되게 크네요 신발장이 되게 크고 옵션은 풀옵션이고 방은 좀 작아요 방은 여기가 500에 40이나 1000에 35입니다 근데 500에 40 치고는 500에 40에서는 A급 까지는 안될것 같아요 500에 40에는 제꺼 다른 영상보면 더 큰 방들이 몇개 있죠 항상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가 다르긴 하지만 화장실에 창문도 있구요 근데 1000에 35면 500에 40대의 임대인분들이 보증금을 1000까지 거의 안받으세요 그래서 1000에 35 정도면 무난하고 크기가 조금 맛있긴 하지만 에어컨이 있는 이 벽부터 이쪽 벽까지가 2.80 정도 되구요 이 벽에서 여기 싱크대까지 2.80 입니다 그러면 이 벽까지 하면 2.80 여기까지가 2.80 이니까 여기까지는 더 작겠죠 그래서 500에 40 보다는 1000에 35로 더 낮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내부는 깔끔해요 제가 알게囉 그렇게 생각하셨고요 peace 어딨지 시청한ас sites gdzie 지금은 해석 cette от 하 recently got